여기 또 법정들이니까 무섭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이 안에서 코치가 있고 코치는 계속 유언비어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자 한 분씩 그냥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저분 다이죠 당연히요 자 저도 이다희씨입니다 솔직히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한나야 소민이라고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제가 이러다가 올라가서 아웃됐어요 아 그래요? 예전에 말하지 말아야 돼요? 말 안 하면 다 난 줄 아는데요? 그럼 올라가세요 아니니까요 이다는 코치입니다 그러면 다희씨 본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아 저는요 아 연기 이게 연기면 돼 봐 아 연기 이게 연기면 돼 봐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다희야 그럼 니가 아까 힌트 찾았다고 이다희 울어 힌트 찾았다 아니다 이다희 울어 힌트 찾았다 아니다구 이다희 울어 야 야 아니요 저 진짜 저 아닙니다 야 울가면 강웅 가서 올라오 야 울가면 강웅 가서 올라오 야 울가면 강웅 가서 올라오 야 뭐 예능이 이렇게 해 왜 여기서 분위기 방식이 난리야 다희씨 나 이제 다희야 이거 안 할래요 다희야 나 이제 막 혈사 쓰고 막 그런 거 같아 아 누나 게임 웃으면 삽시다 이게 무슨 돈 몇 천만 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안하여 뭐 안하여 뭐 안하여 안다 안다 정말 울어 자식아 울어 자식아 울어 자식아 울어 자식아 나 일로 울어 울어 울어